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3주간 3주 지내셨죠? 네. 홍프로님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별 그렇게 신경 안 쓴 날인데 저는. 네. 별 볼일 있는 날이라고요? 오늘은요.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물 부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의 날을 기념을 한다고 하는데 물 좋아하시나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의 날을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불의 날은 또 화재랑 연관이 돼서. 불의 날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주식이 불타는 장처럼 활활 타오르기 바라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에 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고요.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USB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기초적인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레이딩 하실 때 매매에 적합하도록 종목을 보시는 뷰를 넓게 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매매를 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거군요. 나는 좀 핵심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많이 신청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 샵 3772번으로 이 시간 동안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냥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으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 그럼 저희 월요일 또 시원하게 출발해 볼까요? 네. 네. 종목 상담 1.2.9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종목 상담 1.2.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방송 마친 후에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샵 3772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감 시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금리가 전 금요일날 1.75%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이 많이 혼탁해졌고 또 하나는 금리 상승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 한 리스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부 국가, 그러니까 국가 중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가 중앙은행 쪽에서 일단 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여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 호전은 좋은데 문제는 금리가 자꾸 오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 뚜렷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은 박스권 장세. 저희가 예전 그냥 우스갯소리로 박스 피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도 똑같고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기만 했지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1% 빠진 3035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0.3% 상승한 955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특징주로는 첫 번째 벌크선 운임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관련주가 H&M, 펜오션, 대안화원 등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게 경기 회복 기대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H&M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강세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국에서 한국 포스코 관련해서 반던핑 관세를 대폭 인화한다고 그러면서 금일 철강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대한제강, 동국제강 등 철강 관련주가 조금은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른 종목 대비 강세가 나왔고요. 세 번째, 메타버스가 향후에 고성장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점이 게임주도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VR이나 아니면 AR 쪽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주도 메타버스에 연동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는데 한비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엠게임 등 선익 시스템이나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늘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대체적으로 강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 일본에서 화재가 나면서 반도체 주들이 대신에 중고 반도체 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러셀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비트크인 거래소 관련해서 빗선 매각과 두나무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창투사 종목들이 오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일부 정치주 중에 윤석열 관련주가 아무래도 지주율이 지금 계속 고고행진을 하다 보니까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종목별로 몇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종목상담 1구의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프로님과 함께 오늘 정해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제가 오프닝 때 세계 물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정말 어색하게 느껴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최근 일화를 보더라도 탄소를 배출할 때 돈을 낸다는 거 점점 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내 종목이 과연 지금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홈프로님께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우는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시면요. 홈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오늘도 역시나 이번 주도 역시나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당장 고민을 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홈프로님의 비법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좀 USB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 홈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연스럽게 3일 무료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됩니다. 나는 문자 체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단 3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7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출발해 볼게요. 홈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전화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시총상위주 많이 갖고 계세요, 혹시요? 네? 시총상위주, 그러니까 대형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대형주는 별로 없고 그냥 중소기업 많이 갖고 있어요. 잘만 고르시면 요즘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어떤 종목이시죠, 금일이요? 네, 금호산업 9,5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타이어 제조 판매를 하는 쪽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건설이나 다른 기타 부분이 다 엮여 있잖아요, 리조트하고. 이게 보면 근데 금호가 지금 아시아나 문제로 시청자님 시끄럽잖아요. 네, 그때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전 일단 시끄러운 종목은 보질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 금호 건설만 보면 산업 쪽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시적도 괜찮고 오래 성장하고 그리고 리조트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아나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의 좀 치중제에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정부 규제 완화 때문에 건설 쪽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이거는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시아나가 정리가 돼야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시청자님,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가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수급이 일단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관이 오늘 좀 파랗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1차 이렇게 한 번 매각 얘기 나오고 나서 한 번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은 현재 위치에서는 제 생각에는 9,000원 후반권이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하단에 8,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목표가를 1차를 만 원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강한 흐름이 나오면 12,000원은 보지 마시고 11,500원 정도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 대형주 형태가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시청자님. 보시면 지금 분봉으로 보면 9,500원이 넘어가면 지금 강세인데 묘하게도 또 시청자님 매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 원이 넘어가면 비중을 한 5%나 7% 줄이시고 나머지 갖고 15,000원에서 12,000원대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가면 12,500원인데 기대감보다는 대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9,500원 넘어가면 긴장하시고 만 원 초반권에 5에서 7% 파시고 나머지 가지고 고점 노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상담해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선물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저희 방송은 자주자주 봐주시나요?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더 선물을 드릴 텐데요. 제가 상담을 들어보니까 만 원이 정말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시청자님께서 만 원 뚫자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만 원 뚫자. 네, 시원하게 뚫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 원을 돌파해서 15,000원 그 이상까지 꼭 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과연, 과연? 아, 하지만 첫 번째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네요, 시청자님. 아, 예.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요. 제가 돌림판을 한번 더 시원하게 돌릴 예정이에요. 네, 하나, 둘, 셋이라고 제가 입으로 말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증의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지셨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지셨지만 그래도 금호산업 15,000원까지 힘차게 출발을 해서 시청자님께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행복하시고요. 네, 행복해. 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이렇게 종목 상담과 함께 돌림판 돌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오늘도 이 1시간 동안 홈프로님께서 아주 야무지게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에 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8장 열려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오늘도 역시나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USB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원하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이 담기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꼭 홍프로님 세 글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문자체험권도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문자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홍프로님!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나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매매나 환경이나? 제가 초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초보실 때는 조금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세요, 시청자님? 키네마스터인데요. 이 종목이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서 수익 먹고 나와서 이번에도 HM을 들어갈까 이거를 들어갈까 해가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시죠, 정확하게? 6만 5백 원입니다. 6만 5백 원이요? 일단은 키네마스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모바일 동영상 편집 시장에서 되게 확고한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동영상이나 플레이어 그런 쪽에서 상당히 뛰어내요. 그래갖고 아마 지금 유튜브나 그런데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하고 IOC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 쪽에서도 이 회사 어플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키네마스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다른 걸 고사하고 매각 이슈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가지고. 매각 이슈는 아셔야 될 게 키네마스터 3대 주주가 솔본 인베스트먼트라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오르지 키네마스터가 당장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만 원에서 6만 원 올라왔으면 시청자님. 6배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러면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시청자님? 많이 올랐죠.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경고, 경고. 지난번에 경고를 먹고도 들어갔다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차트로 설명드리면 5만 1,500원 이탈 안 하면 5만 대략 21선 근처일 것 같아요. 5만 1,800원대 이탈 안 하면 위로 일단 5만 7천원대 위로 올라가면 저는 이 종목은 시청자님은 수익 보시면 나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입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차트로 보셔도 지금 6만 3천원대를 두 번 찍고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붙어서 자리 비우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 이건 왜냐하면 매각 이슈가 끝나면 종목이 보통 조종을 상당히 많이 주니까 제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청도 엄청 오른 주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매각을 믿고서 종목을 보시면 안 되니까 일단은 5만 7,500원 돌파되면 매수가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1,0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일단 기대를 안 해요, 매각 같은 경우는. 주가에 지금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위치대로 그대로 시청자님께서 전략을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 5만 7,500원 넘어가면 그렇게 겁은 안 내셔도 돼요. 아셨죠? 아, 올라가면 겁이 안 내도 되고. 네, 5만 1,900원, 800원 깨지면 조금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모르기 때문에 한 2, 3일 주가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 3일. 네, 네. 그때가 중요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별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되기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네, 정말이에요. 앞으로 좀 2, 3일 주가 추위 잘 보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제 돌림판 돌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네. 너무 귀여운 응원을 해주셨어요. 영차, 영차. 시청자님의 키네마스터 역시 영차, 영차 오르기 바라면서 돌림판은 치킨에 멈췄습니다, 시청자님. 어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과도 함께 전화 상담과 돌림판 돌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빠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을 아주 힘차게 돌린 다음에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덤으로 얻어가시는 거 다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USB가 더 필요한데 상담도 상담이지만 USB가 더 탐난다 하신 분들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도록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더욱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그거 듣고 왔다 하신 분들, 지금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단 3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종목 고민들 보내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푸짐한 선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제가 내일 23일 화요일 방송 마치고 8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송 중에 상담 못 하신 것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어려우시면 샵 3772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는 어떠신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래도 뭐 대형주가 워낙 안 움직이죠, 시청자님? 그런 것 같아요. 대형주가 다, 저는 대형주가 많이 있는데 자꾸 빠져요. 제가 전, 전주부터 계속 대형주는 잠깐은 쉬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박스피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LG 디스프레이. 매수가는? 2만 2,600원. 비중 몇 프로 정도 되세요? 30%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왜냐하면 LG 디스프레이 일단 LCD하고 OLED 쪽 선두주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중국 LCD 업체들이 아무래도 감산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LCD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또 삼성전자도 원래 올해 LCD를 생산 중단하려다가 올해까지 하는 걸로 또 바꿨거든요, 시청자님. 그리고 또 하나는 패널 업체의 공급이 어떻게 보면 수요하고 맞물리긴 하는데 최근에 LCD가 다시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강세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원래 LG 디스프레이 같은 경우가 수출이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130원. 1,100원이면 로스 없다고 얘기하는데 1,130원대니까 그것도 또 호재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아마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올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 단, 박스 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펀더멘터리나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아이폰 관련도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폰 얘기 나오면 또 주가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수급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화면 보시면 일단 오늘 연기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투신이 아직까지 매도 세고 외국인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 개인이 팔아서 일단은 괜찮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렵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최근에 거래량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만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그러면? 그래서 어제 종가는 지킨 거예요. 밀었다 올라왔는데 2만 3,500원대만 넘어가면 저는 1차를 2만 5천원 그리고 생각에는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면 3만 원은 모르겠지만 2만 9천원은 갈 거로 보거든요, 올해? 저는 좀 길게 가고 싶은데. 2만 5천원이 넘어가면 좀 안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했을 때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주가 2만 3,500원대가 안착하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조금 더 사는 건 30%면 시청자님. 나중에 50%가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정도 비중만 유지하시고 2만 5천원,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 2만 8,500원에서 2만 9천원을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가워요. 은별 씨. 네, 고민거리는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 해결됐습니다. 고민 끝! 되셨나 봐요, 그렇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님께 고민도 해결되셨으니까 또 행복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돌림반 돌려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LG 외쳐주시면 한번 제가 돌림반 돌려볼게요. 네. 사랑해 LG. LG 디스플레이 꼭 날아가길 바라면서 돌림반 돌려봤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 중기적으로는 또 2만 9천원까지 잡아주셨어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좋은 달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6번인데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 추첨을 통해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USB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의 문자 체험권 접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무료 문자를 체험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나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함께 드리고 있는 저희 종목 상담 119.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고민이 빠르게 해결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제가 방송 마치고서 여러분 상담 많이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가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하고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644님의 현대모비스 39만 5천원에 25% 홍프로님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최고점에서 샀네요.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도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추가 매수 손실을 줄인 후 매도할까요? 추가 매수는 제가 그냥 들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거의 탑이지만 최근에 이제 모비스나 다른 종목들이 오른 이유가 애플카 이슈로 올라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대형주인 만큼 수급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도가 거의 한 달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또 동시 매도가 꽤 많기 때문에 양매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 저는 28만원 초반만 안 깨지면 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위치상에서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0만 5천원부터 지금 현재 29만 2천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고 보는데 저번 주에 지금 데드크로스까지 났습니다. 단기.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종목이 하락이 멈추려면 20선 안착 30만 5천원이 안착이 되면 제가 보이는 가격은 1차 32만 5천원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 35만원대까지는 올릴 거로 봅니다. 그런데 39만 5천원이면 여기인데 35만원이 넘어가면 사실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이 39만원을 간다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30만 5천원 돌파한 다음에 32만 5천원이면 상승 추세로 완전 바뀌는데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변화 부분하고 현재 위치에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손절 못하십니다. 비중도 25%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도 힘들어서 일단 32만 5천원이 넘어가면 제 노란톡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차 다시 한번 방송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42님의 소마젠 19,436원 분할 매수하셨나 봅니다. 45% 홍프로님 부탁 좀 드립니다. 물 타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물 타다가 비중이 45%까지 왔어요. 라고 오셨는데요. 소마젠은 제가 기억하기에 유전체 분석회사인데 일단 저는 신규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태생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몇몇 종목 빼놓고는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릴 때 이거를 보시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약주지 바이오는 아닌데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께서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장을 작년 7월에 하고 나서 한번 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만일에 13,500원만 안착이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는 갈 겁니다. 그런데 61선을 바로 돌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보시면 61선이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비슷 19,000원이면 일단 14,500원대 돌파하는 걸 보시고 지금 상장 초기가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같으면 향후에 이슈가 되면 괜찮다고 보고 기존의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거래가 실려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치로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간다 보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정확히 하려면 현재 위치에서 14,250원에서 300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점이 12,000원대를 지금 유지받은 게 거의 한 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나올 것 같고 보조지표도 하단으로 아예 내려가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은 나쁘지 않다. 대신에 하단에 12,000원을 종가로 깨면 조종 기간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은 14,500원 넘어가면 일단은 상승 기조로 나오고 제가 지금 차트를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4,500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상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보시고 1차는 17,000원인데 중요한 거는 비중 45%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혹시라도 넘어가면 저는 비중을 최대 25%를 줄이셔서 20%나 15% 가지고 나머지를 최대 목표가를 21,0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 또한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대로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장기현님의 보려색 넥타이 잘 어울리시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동양물산 2,300원 22% 상담 부탁드립니다. 동양물산 트랙터 회사인데 사실 소용주는 아닙니다. 보기에는 소용주지만 근데 2,3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지가 제가 알기로 지금 2,300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됐습니다. 2,300원이면 저는 지금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약간 세력주로 말씀드리면 좀 한번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600원이 넘어가면 제 생각에 1,845원을 만들고 상각수렴을 한 겁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세력주성으로 보면 그리고 연매출이 7,0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2,300원이 어느 쪽 예전 아마 그 기간 한참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생각에 1,700원대 안착하면 큰 그림이 한번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월봉상 1,700원의 안착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일단 모르겠고 2,200원까지는 상승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2018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오셨으면 그냥 홀딩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50원대 안착하면 최대 목표가를 여기 고점 부분 예전 그러니까 2018년 고점인 2,240원대까지 알려드리고 하단에 1,400원 이탈 안 한다면 시청자님께서 그냥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원대까지 손절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손절가를 일단 추세 이탈가는 1,3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큰 그림으로 넘어가려면 1,700원 넘어가면 한번 제 말을 한번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상담 한 분 해드렸는데요.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로 선별해 드릴 겁니다. 제가 좋은 선물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문자 먼저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3644번님 현대모비스 오늘 상담을 받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 현대모비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 건지 두고두고 떨리십니다. 25% 4분의 1가량은 현대모비스에 갖고 있는 만큼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푸짐한 치킨 한 마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안에 또 문자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현대모이스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1542번님 소마젠 상담을 받으셨고요. 물타다 45%가 됐다 하시는데 제가 돌림판을 우선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소마젠 불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불과 불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이 꼭 빨갛게 불타오르기 바라면서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45% 비중 꼭 비중 조절 잘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셨습니다. 장기헌님이시고요. 동양물산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동양물산 1700원 안착하자. 우리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 안착되면 저희에게 연락 한번 더 주시길 바랄게요. 또 저희가 중간 점검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응원의 메시지 나왔네요. 1700원 그 이상까지 시원하게 나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던 보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USB도 여러분들께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에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문자 무료 체험권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고민이나 응원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무료 문자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과연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관심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종목 중에 신고가를 과한 종목이 좀 있어가지고 수익률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12일날 여러분께 제시했던 CJ 프레시 웨이가 사실 좀 지치게는 했는데 오늘 날짜까지 해서 목표가 달성하고 23.9% 그 다음에 3월 8일날 현대상사가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엊그저께 한번 급등이 나와가지고 목표가 달성하고 19.8%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리드코프가 지금 우회이긴 한데 3월 9일날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최대 21.5% 올랐고요. 그리고 3월 9일날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던 나이스 평가 정보가 오늘 기준으로 6%까지 수익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종목 하나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번 시장 대비는 수익률이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CJ 프레시 웨이 같은 경우는 3일 이번 주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2만 5천 5백원 넘어가면 2만 6천 원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극대화 전력으로 가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익절가를 계산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5백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로 이번 주 목표가를 2만 6천 원대까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박스를 거의 한 달을 치고 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전략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8일 날 제시해드렸던 현대 상사가 저도 사실 이게 금요일 날 깜짝 놀랐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지금 위치상은 사실 추가 상승은 가능했지만 문제가 월봉에서 저항이 딱 걸렸습니다. 월봉 보시면 원래 2만 1천 원 이상은 약간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흐름이 나온 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만 9천 3백원대가 이탈하면 사실 지금 차익을 다 하시고 다시 밑에서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점 영역을 갔다 와서 예전 고점 구간이 2만 1천 9백원에서 2만 1천 5백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니까 아마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조정 구간으로 오는데요. 1만 9천 원대 초반권이 깨지면 다시 내려오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직전 고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면 대응이 안 되니까 항상 1차적 목표가에서는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제시해드린 리드코프가 일단 계속 상승 추세는 타고 있고요. 제가 2차 목표가 8,400원 말씀드린 가격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매물이 있는 구간이라서 조금은 더 며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8,500원이 돌파하면 저는 최종 목표가는 9,000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지금 7,7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흔들림이 많이 나오면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7,700원대를 종가로 이탈하면 보시고 만약에 8,450원이 돌파되면 윗방향으로 9,00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 3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원래 개인 신용평가나 기업 신용평가를 동시에 하는 회사는 나이스 평가 정보밖에 없고요. 그리고 12월에 한 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거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거고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5,500원 부근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는데 충분히 달성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이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2만 4천원 이하 구간이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2만 5,500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돌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추세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위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종목 자체가 회사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으면 대부분 다 이 회사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은행이 지금 새로 생기는 인터넷 은행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화도 계속 커지고 있고 MOU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나이스 평가 정보를 좀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새 종목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내일 추천주, 그러니까 관심주를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주에 24일하고 25일 날 미국에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PMI 지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는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소비자 지수나 그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 최근에 인플레이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저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는 박스피 흐름이 계속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950에서 상단을 좀 바꿨습니다. 3,120까지 박스권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하고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고요. 종목별 장세니까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은 지금 반등을 보셔야 되지 시총 상위주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21선 기준으로 조금 흐름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총 상위주가 상승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전기차나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지금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하단에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21선을 안착해야 상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지수 차트를 봐도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로 여러분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중형주나 반도체 실적주, 실적 성장주를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박스피니까 조금은 좀 쉬어가는 투자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체적인 말씀은 드렸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프로님께서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USB 당첨자분들 정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또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그리고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성함 그리고 주소 두 가지를 다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상담이 안 됐고 오늘 USB가 당첨되지 않았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홍프로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7시에 본방 4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일 꼭 수익 많이 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희 내일 7시에 웃는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랄게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